이게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18년 10월 23일에 나온 기사에요. 지금 당장 가격에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데이터로 좀 보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 페이스북도 지금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세금까지 내다니. 그래서 우리 개미는 지루에 미치겠죠. 왜 당장 안 오르냐. 지루에 미치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왜 2021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 오늘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이 3월 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급하게 무언가가 진행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에버그린 대피소라고요. 제가 영상 하단부 내용에 이렇게 역삼각형 되어있는 부분 제목 옆에 역삼각형 되어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링크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신다면 텔레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은 텔레그램에서 가끔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3월 1일 은행중의 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분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분기보고서 발간 BI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무려 151페이지 3월 1일에 발간됐죠. 보시면 이게 표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주 빅 이슈였죠. 3월 3일 연준에서 긴급하게 FOMC를 정식 FOMC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무려 50BP 0.5포인트나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식 FOMC는 이번 3월 17일부터 1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아마 0.25 또는 0.5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추가 금리 인하를 파월이 시사를 하였죠. 그래서 금리 인하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언급드리기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쓴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G7 공조협의도 있었죠. 상당히 지금 트럼프가 연준에게 파월에게 압박을 넣고 있죠. 계속 금리 내려라.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한 3월 3일 인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금지 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이 인도 대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에 페이스북에서요. 정부 승인이 먼저다라고 또 한 발 지금 뺐습니다. 정부 승인. 지금 그러니까 법, 법, 법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좀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최근의 일이죠. 우리나라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암호화폐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3월 5일 대한민국 특금법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긴급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죠. 미국 긴급 금리 인하로 지금 시장에 엄청 반응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인하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요. 과거의 1.5에서 1.75에서 현재 1.0에서 1.25포인트로 낮춰진 상태고요. 한국 금리는 2월 27일이 마지막 결정이었는데 동결된 상태입니다. 1.25%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고 있죠.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트위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누구 얘기를 드냐면요. 호주 이야기를 들면서요. 호주 현재 기준 금리가 0.5%다. 연준, 미국 연준 아직 더 내려야 된다. 추가 금리 인하를 계속 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FAMC, 정식 FAMC 3월 17일부터 18일 미팅 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현재 또 글로벌 정책 공조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주식시장도 현재 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암호화피 이야기도 어떻게 연관지어질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하락을 겪다가 2010년까지 빡스코 행복을 하다가 랠리를 펼쳐졌죠. 지금 10년간 엄청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추락을 맞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 긴급 금리 인하 정책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눈치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데이터로 좀 보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연준이 긴급 FA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했던 과거의 사례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94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 보고 계시고 과거에 여러분 2008년 최근에 있었던 2008년 보시면 두 번의 금리 인하 정책이 있었는데 먼저 이건 2008년 1월에는요.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한 우려로 인한 선 반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려로 인해서 미리 예방을 했던 거거든요. 증식폭락이 있어서 우려가 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거고요. 0.75를 그 다음에 리먼브라 파산이라는 결과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던 거죠. 현재로서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기사 보셨다시피 뭡니까? 예방이죠. 우려로 인해서 현재 결정한 거기 때문에 추후 금리 인하가 이 패턴과 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S&P 500 향후 S&P 500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이 98년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이 결국 1년 뒤, 6개월 뒤, 1년 뒤에는 다 이렇게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봤자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S&P 500 차트고요. 금리 인하를 다행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그리고 1년 이렇게 해서 어떻게 S&P 500이 변화가 있었는지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버텼는데 6개월은 못 버티고 1년 가서는 거의 다 못 버텼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2008년 때는요. 여러분, 2008년 때는 6개월 때 이렇게 빨리 반응이 일어났었고 그 뒤에는요. 양쪽 하나를 세 번이나 하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리 인하만 단행을 했을 때는 98년을 제외하고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5%였거든요.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5% 이하였고 금리 인하를 해도 결국은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이후에 QE1, 그리고 QE2, QE3, QE 이제 뭐가 있나요 여러분? 힌트를 주고 이제 QE4가 이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죠. 두 번째 양쪽 하나라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양쪽 하나나 다름없다라는 말도 있고 해석은 다르지만 아무튼 2008년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98년은 금리 인하인데 약발이 들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98년이잖아요. 이 나이도 그 당시 금리 자체가 되게 높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거 결국 못 뚫고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에서 위로 못 뚫고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돈을 풀어낸다. 그렇게 해도 그 달러를 미국 외에 흡수할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노가는 그렇게 고지곳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신 분이죠. 닥터 두미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뉴욕 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인데 세케인지 아파로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분은 보시면 제가 이거 제대로 쓰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의 아파로 인해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올해 30에서 40% 사라질 것이다. 아까 S&P 502만큼 올라왔는데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와 그러면 엄청나겠네요. 증시에서 돈을 빼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안전한 국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국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이자가 자꾸 낮아지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일시 정지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비난이 좀 있습니다. 몇 년 한 번씩 운 좋게 얻어 걸린다는 비난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분의 말씀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크본드 시장의 신용경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프라인 모기지 사태를 보셨을 때는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등급을 모아가지고 또 묶어서 등급을 높여가지고 상품을 판매했었듯이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됐다면 현재는 이제 뭐가 문제냐 회사채가 문제다. 기업의 채권이 문제다. 이런 지금 제기가 많습니다. 채권의 이자율이 2주 만에 갑자기 1에서 2%가량 급격히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높았지만 경영악화나 실적부진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진 기업의 채권이 자꾸 이제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랩포 단기자금 유동성 악화 작년 2019년 9월에 이렇게 보면 일시적으로 10%까지 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놀아야 될 애들인데 발작을 일으켰죠. 왜냐 자꾸 은행에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이자가 발작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나서가지고 여러분 기사 보셨을 겁니다. 유동성 엄청 투입했던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암호화폐 시장 제가 보기에는 주식처럼 경제정책에 연동되고 바로바로 이론처럼 먹어들어가는 시장이라고 현재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직 제도권 법 안에 들어간 시장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금같이 안전자산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변동성이 커서 위험한 시장이죠. 그리고 커플링이다, 주식과 디커플링이다, 금과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그 관계성을 유추하기가 단정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시장이고요 이 시장은 아직도 신생 시장입니다. 우선은 전세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자산으로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세계 합의하에 왜냐면 암호화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암호 자산에 대한 이제 암호화폐라고 안 하고 암호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암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서 신규 자금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자금은 신규 자금은 이러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냐 여러분 들어와도요 지금 우리가 돈을 거래소에 집어넣더라도 마음 놓고 거래소에 맡기실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시지 않나요? 그래 자꾸 나노 레저다든지 하드월레지 지갑 다른 대체 수단, 분산 여러 가지를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의 거래소를 넣었을 때 해킹을 당했을 경우 아니 거래소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대책이 안 섭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해킹할 때 비트코인 보내달라죠? 사고 후에 또 보상 처리가 되게 어렵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큰 돈이 들어와도 큰 돈을 집어넣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이걸 안심하고 돈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는 안전장치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좀 더 많은 돈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고래들 공룡들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해킹을 하지 않게끔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규제다. 금융 세력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IMF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금융 세력이 원하는 암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첫째, 안정성. 둘째, 통제 가능하냐.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이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정성을 되게 굳히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제를 통해서 통제를 고치고 있다. 이제 뭐가 나왔죠? 이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 개발자들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아마 바람을 일으키겠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께서 에버그린 상황하게 설명해. 결론만 얘기해라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채널은 결론만 얘기해서 선동하는 채널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제 약간 뇌피셜도 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어떠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 돈이 들어오고 나갈 큰 통로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계좌를 우회하는 것들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나만의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계좌가 보장받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CME 거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비트코인 거래. USD 기반 거래죠. 그래서 CME 거래소 자체가 워낙 오랫 기간 동안 인정을 받은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백드 선물 거래소 물론 중요합니다. 뉴욕 이스체인지의 모 회사, 인터컨티네터 이스체인지에서 만든 스타트업 회사 맞죠. 물론 유명한 회사 맞는데 아직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정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오기 겁내 한다. 잃어버리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이따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개미는 지루에 미치겠죠. 왜 당장 안 오르냐. 지루에 미치겠지만 우리 움직임 지금 보잖아요. 세력들이 얼마나 큰 판을 짜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생각한 시나리오인데 여러분 시나리오도 좀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나리오 1번 돈이 풀린다. 유동성 파티, 암호 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아주 단순한 구조죠. 근데 이거는 현재 유동성 파티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주식 차트 과거적 역사적 패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1년 못 가요. 만약 암호화폐 시장에 현재 이게 유동성이 풀린다 해서 상승을 해도요. 만약에 커플린 양사가 이루어진다.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는 나중에 돈을 뺄 때 여기도 같이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래로 박을 때 같이 위험합니다. 대부분 암호화폐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시나리오 2번 때문에 좀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요즘 일어난 거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건데 이것까지 추가가 된 건데 그 다음에 확산 속도도 현재 있는 건데 이거 빼고도요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쇼크 신용경색과 역대급 경제 위기가 현재 예측되는 경우인데 양적 완화 카드가 지금 이렇게 나오려고 말라고 하고 있죠. 일단 금리는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카드까지 꺼낸다. 화폐이 휴식 조각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암호 자산 시장에 눈이 쏠리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세금까지 내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력 혼자서 이 시장을 먹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겪었습니다. 과거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몬 브라더스 사태 리몬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 우리는 미국 정부에서 사기업에게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여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탄생했죠. 화폐란 무엇인가? 이거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갖다가 찍어버리면 나오는 게 돈이냐.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잖아요. 또는요. 여러분 운용을 잘못해서 정크본드를 만든 회사가 잘못해서 냈는데 부도를 냈는데 그죠? 어이없게 서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만들어놓고 그 회사가 부도를 낸 거 같잖아요. 물론 그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죠. 글로벌 리스크가 있었지만 망하게 두면 여러분 그 시장이 커져 망하게 두잖아요. 국가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따로 국가 따로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고요.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금융 세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브앤테이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즈니스인데 그게 바로 뭐냐? 세금이다. 막대한 자금 들어온다. 국가에서는 세금이란 어드밴테이지를 얻어서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든지 이걸 통한 국가의 번영을 이뤄야 되겠죠. 따라서 국가와 이 세력은 금융 세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보고 계십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여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마크 표시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승인이 먼저다. 페이스북 리브라 전략 일보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치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승인 분위기들이 자꾸 차례차례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 페이스북도 지금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구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화폐에 대해서도 워낙 각 국가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나선다고 하니까 되게 견제를 했어요. 초기에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리브라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 발 물러선 분위기입니다. 원래 작년 6월부터 올해 안에 리브라 공식 출시할 것이라고 되겠는데 이미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확신해서 얘기했다고 보면 기술은 있지만 현재 한 발 뺐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알 수 있어요.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게. 블록체인 탈중앙화라는 탈을 쓰고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무정부 만능주의의 착각에 빠져서는 그 위험 뭔가 현재 세력과 반대된 거대한 탈중앙화 블록체인에서 세상을 바꾼다. 그건 사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쥐고 있는 자가 이 시장을 갖다가 돈을 또 부어주니까 성장을 시키겠죠. 한민국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라는 소식 보셨습니다. 이것도 참 여러분 만장일치 만장일치 기권 두 명이 있네요. 만장일치랍니다. 만장일치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지금 당장 바뀌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3월부터 시작했을 때 6개월 유예기간을 또 줘요.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실명계좌로 인해서 실명계좌로 마음 앞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달라지겠죠. 주식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재부 역시 오늘 7, 8월 발표를 기획 중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 절차 등을 모세가 예정이다. 이제 그럼 세금도 7, 8월 아웃라인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맞춰서 이 스탠다드에 맞는 거는요. 업비트, 코인원, 빗선, 코빗 내 암호화폐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이 스탠다드에 맞는 실명계좌를 실행하고 있는 거래소는요. 그렇다고 이거 아닌 거래소가 지금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3월까지 내년 3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또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단 현재 알려진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참 동작이 빠릅니다. 바이낸스 트위터예요. 특금법 시행되자마자 딱 그 소식 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트위터 띄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왔냐 바이낸스 KRW 워너스 테이블 코인 출시했습니다. 동작 진짜 빠르죠. 바이낸스 FATF 여행규칙 해법을 찾는 암호화폐 업계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요. 왜 이런 자꾸 갑자기 이렇게 동작이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6월까지요. 6월까지 작년 6월에 발표하기 올해 6월까지 뭔가 좀 빨리 이제 가이드라인 만들어내라. 2019년 6월에 그때 이제 총회에서 얘기했는데 1년 후 2020년 6월 총회에서 공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대가 얼마나 마련됐는지를 포함해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각국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뭐 늦출 수가 없어요. 제가 암호화폐 2020년 중반 변곡점 온다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월이 데드라인이에요. 뭔가 지금 법을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신용이라도 하는 게 6월까지에요. 금융위원회 우리가 지금 FATF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는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나라는 FATF 정의원 가입을 언제 했냐면요. 2009년 10월 14일에 정의원 가입했습니다. 뭐 지금 한 거 아니고요. 이미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잠깐 좀 띄워놨고요. 금융세력 4곳이 있죠.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엘리트 금융세력 4군데 FRB 미연준 연방준비은행 BIS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 아까 그리고 보고서도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죠. IMMF 전 IMMF 총재 크리스틴 나가르드 여러분 백세머리 할머니 많이 보셨잖아요.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BCBS 바질은행 감독위원회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4개의 고국이신데 일단 여러분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있었죠. CBDC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동전 없는 사이 만들고 있고 지금 지폐 없는 사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이제 크리스틴 나가르드 IMMF 총재가 유럽으로 갔잖아요. 가면서 스웨덴 예도 들면서 유럽도 CBDC 만들겠다. 유럽통화로 기반한 CBDC 만들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 다시 돌아가서 보시고요. 스웨덴에서 이런 활동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보실게요. 스웨덴 중앙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CBDC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로이토통신 20일 2월 22일 보도한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이 크로나가 일반 대중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 대중이 쓰러고직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년 2월까지 2020년 2월까지 이어질 시범 운영에서 고립된 시험항에서 이 크로나 사양을 모의실험하게 될 것이라 더 붙였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이라고 제가 제목이 왜 적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특금법 시행 내년 3월 스웨덴 내년 2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제가 한 발 뺐기 때문에 오래 안 나올 것 같아요. 페이스북 눈치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과 폭락이 언제쯤 왔는가 1년 뒤 보통 그걸 봤을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내년에 뭔가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FATF 올해 6월에 너희들 뭐 했는지 한번 검사해 볼게. 그럼 올해 검사하면 내년에 뭐 하겠죠. 2021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40여개 독일은행들 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이사 밝혀 2월 2월 11일 이것도 얼마 안 됐죠. 독일은행들이 독일 금융감독청에 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이사를 참여했다. 이제는 암호화폐를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자꾸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볼까요. 2020년 금년 11월까지 과도기를 갖게 되며 3월 말까지 FIN이라고 하나요. 바핀이라고 하나요. 면허치드 의사를 전달한다. 와 이것도 또 3월이네요.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고서 이따 핵심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증권형 토큰 중요하다. CBDC 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아까 스웨덴이나 유럽 중앙은행 제가 언급드렸죠. 그리고 연준도 언급드렸고 국가간 결제와 P2P 간의 금융에서 151페이지 아주 막대한 양인데 나중에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CBDC를 만들면 암호화폐 뭐가 필요했냐. 니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가 필요했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계셨대요. 그러면 CBDC가 다 그렇게 발행이 된다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CBDC 발행하는데 스웨덴에서 왜 또 CBDC를 발행할까요. 그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디지털화 시킬 뿐이에요. 블록체인화 시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CBDC만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결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제 사이클이 간소화되죠. 물론 이제 미들맨이라서 중간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떼먹는 카드사라든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얘기해볼까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다 내 돈 가지고 짓습니까. 은행에 돈 빌려 짓죠. 근데 또 이것도 신탁을 통해서 또 돈을 빌려오죠. 그리고 집의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또 돈을 다시 상환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 이해관계자가 간소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돈을 일시불에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BIS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 단계를 거친 시스템이 현재 복잡하고 막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 보이는데 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 여러분들께 유동성을 제공했을 때까지 해왔단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해서 뭐 가운데 컨미션을 떼먹으니까 이자를 떼먹으니까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유동성을 공급해줬잖아요. 뭐 자재를 사도 물건을 사도 뭐 도매 소매하신 분도 알겠지만 월말에 결제해주잖아요. 물건 먼저 땡겨오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달간의 유동성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CBDC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한다. 미들맨 없어진다. 그럴 일은 없다. 왜냐? 개인들은 유동성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을 가질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미들맨은 아무리 최소화돼도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미들맨은 이 가운데 미들맨들이 토큰화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자체도 토큰화를 만들어서 자체 토큰을 발행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얘네들이 또 살아남겠죠. 이해 가셨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 하나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미국 재무장관의 지금 행동인데요. 미국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다. 언제? 3월 4일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3월 3일 나왔네요. 지금 여러분 금리 인하하고 되게 뭔가 동작들이 되게 빠르죠. 지금 재무장관 3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실게요. 미 재무부는 3월 2일 현지 시간에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안을 열었다. 뭐다? 규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금 세탁 및 다른 데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해킹당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스티븐 미니신 장관도 암호화폐 매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발언했다. 트럼프 정권이 2021년도 예상 교사에는 암호화폐의 감시를 강하게 한 시크릿 서비스를 재무부 관할로 이관한 것을 제안했다. 보여드릴게요. 불법 의미 단속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3월에 이렇게 단속하잖아요. 보통 1년이에요. 내년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지금 가늠이 되실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2021년도 회계 연도 예산안인데 이게 직접 제가 들어간 겁니다. US White House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F 찾기 눌러놓고 크립토커러시 검색하잖아요. 딱 두 개 나와요. 딱 두 건 나와요. 여기 한 건 여기 한 건 나오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고 여기 크립토커러시 보이잖아요. 딱 두 건 검색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핵심은요. 테러 및 금융정보은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불량국가 테러촉진자 대량살산무기 확산 돈세탁 약물중심 및 기타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대항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법적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법을 통해서 가두를 치겠다. 이제 여러분 비트코인 자체는 탈중앙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갈수록 더 희한한 데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낸다 손치더라도 들어오는 규모를 여러분 스케일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국세청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죠? 자로 그냥 본론 보실게요. 미국 국세청에서요. 작년에 세금 납부하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소득 데포트를 할 때 이 스케줄 1 양식에 올해 2020년 4월 15일까지 미국 인구 1억 5천만 명이 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시간이 당신이 받고 팔고 보내고 거래하고 아니면 에어드랍이라고 할까요? 하드포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 통해서 취득한 것들 이 있냐? 뭐 뭐를 통해서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라고 얘기했네요. 지금 이제 크리프트커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한 게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에 2019년 미국 진입에 세금 납부할 때 텍스 리포트에 적혀있어요. 양식이 적혀있습니다. 이번 납세 신고 서식에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예요. 1억 5천만 명이 응답 대상자로 해서 1억 5천만 명이 미국에 있는 1억 5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응답 대상자가 1억 5천만 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주는 거겠죠? 진작에 알았으면 예스월드가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스 면은 더 상세한 디테일을 적는 거고 놓으면 암호화폐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 전 세계 과연 몇 퍼센트나 되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인구는 한 70억 명이 75억 명이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게 넘버 오브 블록체인 월렛 블록체인 월렛 전체적인 월렛 유저예요. 유저들이 지금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건 뭐 다 100% 믿지는 못하겠지만 단위가 밀리언스예요. 넘버 오브 밀리언스 즉 100만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게 4천만이겠죠? 대충 4천만에서 5천만 사이 한 4천 한 5백만 명 된다고 볼까요? 그러면 현재 4천 5백만 명이 암호화폐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다. 전 세계 75억 명인구를 봤을 때 4천 5백만 명 4억 5천만 명 45억 명 대충 한 100배를 했을 때 45억 명이니까 경제 인구가 한 45억 명이나 쳤을 때 한 1%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1%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IBM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IBM에서요 안전하게 보관한 기술 이미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고요. 이미 유명한 상태입니다. IBM 블록체인 지금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 암호화폐 커스터디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지 더 큰 자금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금융업계가 당연한 최대 고민거리다. 이런 서비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지 아까 독일도 봤잖아요. 수탁 서비스 한다고 암탑수탁이 아닙니다. 수탁 서비스지 보관 서비스라고 보시는 애입니다. 커스터디 서비스인데 보관하려면 안전하게 보관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으로부터 취약하지 않게끔 기술력도 엄청 중요하다. 정리하겠습니다. 긴급금리 인하 단행됐죠. 모두들 놀랐습니다. 전세계 공조까지 현재 일어난 상태에서 유동성 파티가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끝이 어딜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대한 이야기 텍스 리포트도 말씀드렸었고요. 미국 재무부에 대한 이야기 아까 테러 그리고 불법적인 사용 이런 것들 자금 세탁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 그에 대해서 미국도 내년 트럼프 2022년부터 미국 재무부에 권한을 많이 줘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연준에서도 12DC 발행한다. 근데 유럽은 더 적극적이지. 왜냐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현재 전 IM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이기 때문에 지금 일로 와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네요. 그리고 스웨덴 보셨죠? 2월에 그래서 테스트 기간 1년 뒤에 내년 2월에 뭔가 좀 한번 보겠다. 그럼 내년 2, 3월에 좀 뭐가 많네요. FATF 자금 세탁 방지 올해 6월에 어떻게 했는지 하면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죠. 숙제 검사하고 나서는 내년에 또 뭐 어떻게 하겠다. 대충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숙제 검사를 하니까 한국도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움직이고 내년 3월에 본격적 시행 그리고 내년 9월에 6개월 계도기간 거쳐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BIS 분기 레포터 3월 1일 발간된 거 보셨는데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CBDC에 대한 포인트 아까 짚어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CBDC 발행된다고 암호화폐 없어진 거 아니다. 더 토큰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토큰화 되어야 된다. 중간에 있는 것들 중간에 있는 미들맨들 간소화는 될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는다. 이들이 먹고 사는 거 다 토큰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죽지 않는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 아까 보셨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에서 판결한 것 암호화폐 금지 위헌이다. IBM, 빅테크 기업 그리고 페이스북도 추가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나서고 있죠. 이 시장이 왜 들어올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내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아까 이거 재무국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렸고요. 거래소가 드디어 정부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 거래소 그래서 잡거래소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얘기 드렸고 금융세력이 원하는 원투수리 중에서 한 가지가 뭐다? 통제다. 그래서 국가는 통제와 세금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요. 금융세력들은 이익을 테크 기업들은 그에 대한 기반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벌 것이고 페이스북은 또 코인 반응해서 돈을 벌겠죠. 서비스를 해서 그리고 신규 유입 규모가 큰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길을 닦아주고 있다. 통로를 더 넓혀주고 있다. 고속도를 넓혀주고 있다. 이제 이제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불안이 있는데 이건 변수입니다. 이건 이제 언급드리는 건 좀 자제하게 텔레그램에서만 필요하면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세계 공조를 통해서 화폐가치가 자꾸 하락되고 있죠. 이게 지금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와있네요. 캐시의 스트레쉬라고 레이달리오가 얘기했죠. 국내 특금법이 영향이 큰지 주변 사람들이 연극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외식을 할 때도 많이 언급하시죠. 우리 구독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들 나이 연령대예요. 당연한 거겠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층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가격에 상승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18년 10월 23일에 나온 기사예요. JPM호관에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경제 붕괴 확률 2020년 60% 암호화폐 대한될 수 있어. 향후 2년 내 미국의 심각한 경제 불안기가 돌여하고 암호화폐가 대한화폐로 자리해볼 것이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었을 때 당장 샀겠죠. 여러분 주식이든 뭐든 경제 뉴스든 간에 막 그런 소식이 들어요. 어떤 종목을 누가 TV에서 추천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꺼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날짜가 언제였어요? 2018년 10월 23일이 됐죠. 한번 보실게요. 2018년 10월 23일 이때네요. 이때 JPM호관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이렇게 막 판 깔아주고 한 거 우리가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특급법 시각되고 국내 있는 사람 다 알고요. 전 세계인 사람도 한국에 대한 이런 소식이 돼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미국 자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세력들은 이미 들어와서 그런 호재를 퍼트려서 올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한번 페이크를 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또 이 시장을 갔다가 낚시를 시킬지 이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4번 5번 6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디가 맞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영상이 지금 당장 매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오늘 1년의 과정을 수많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흐름들을 다 보셨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것이 터질 거란 것은 우리는 발견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이전에 겪어서 불장을 겪었던 시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오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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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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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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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